안녕하세요. 판례공보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6월 15일째 판례공보민사 상장회사의 연대보증 무효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61933 판결입니다.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입니다. 원고는 배당 채권자고 피고도 배당 채권자죠.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. 한번 내용 보시죠.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. 이 사건은 사채업자가 등장합니다. 사채업자가 상장회사에게 대여를 해줍니다. 돈을 대여를 해주죠. 그리고 나서 주주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안 받고 지금 대여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. 그랬더니 이게 주주와 대표이사가 배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. 라고 우려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채업자가 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상장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걸로 대여방식을 바꿉니다. 제가 보기에는 업체표이사가 똑같습니다. 둘 다 다 배임인데 어쨌든 이 내용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사채업자가 누가 쓰고 누가 대부하는지 이런 상장회사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래서 대여금을 당연히 안 갚았겠죠. 못 갚았겠죠. 그래서 이 사채업자가 2012년 12월 28일 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습니다. 자기가 돈 안 갚았으니까 돈을 내놔라. 그래서 가져갔습니다. 그랬는데 이 상장회사에 채권자 둘이 있었습니다. 이 원고와 피고죠. 이 원고가 2014년 4월 17일 날 이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외일은 양도는 받았지만 따로 통지를 안 하는 상태였죠. 그 상태에서 원고가 가압류를 통지를 하니까 가압류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자가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 채권양계를 통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채권양계를 통지를 하면 이거 대양료가 가지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채권 사채업자에 넘어가죠. 이제 넘어간 이후에 피고가 13년 5월 22일 날 다시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.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원고에 가압류가 있었고 사채업자에 채권양계 통지가 있고 피고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가압류된 이 채권이 이제 금액이 다 변제가 돼서 이걸 나눠줍니다. 그랬더니 이제 집행법원이 채권액에 따라 원고한테 1억 피고한테 2억을 주는 거죠. 다 못 받고 지금 되니까 원고가 피고가 받아간 2억은 잘못됐다. 왜냐하면 이건 채권양도가 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기 때문에 나한테 다 줘라. 이렇게 해서 배당 이의를 소리를 제기한 거죠.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도가 된 이후에 가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가압류 효력이 없어서 배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채업자의 채권양도가 무효이기 때문에 없는 거다. 따라서 두 개의 가압류가 동일하게 안분 배당하는 게 맞다. 그러니까 채권액에 따라서 나 2억 주는 거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. 그래서 쟁점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이 사채업자의 채권양도가 무효이냐 아니냐.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. 왜 쟁점이 됐냐면 상법 제542조의 9에 상장회사는 주주나 대표의사에게 신용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. 즉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게 주장이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형사처벌도 하니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법상 개인간의 효력에도 무효가 되느냐 안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542조의 9 상장회사가 주주나 대표의사에게 신용공유, 연대보증하는 거는 사법상 무효이다. 이사의 승인이 있어도 무효다. 다 무효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용공유하는 거 다 무효고 제3자로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는 무효주장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소의 일도 다 알고 있었다. 이 말이에요. 이 사람, 사채업자. 사채업자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도 무효주장할 수 있다. 결국은 그래서 사채업자가 상장회사에 연대보증 받은 거는 무효다. 결국 채권양도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의 가압률이 유효하고 배당받은 건 맞다.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하는 거죠. 이 사건은 채권양도가 유효했으면 아마 원고는 이겼을 겁니다. 왜냐하면 피고의 가압률가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반시 형사채별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사법상 형용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느냐.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판례가 몇 개 더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해서 하도급 계좌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돈 달라고 할 수 없다. 이런 판례도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법상의 그런 규정으로 있고 둘 다 같은 점은 형사채버를 받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고 그로 인해 형사채버를 받는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사법상 효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. 이게 최근에 명의신탁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. 명의신탁도 처벌하기 때문에 부동산실 권리 명의에 따른 규정에 법률을 위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사법상 효로도 인정 안 된다.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게 사법상 효로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증표는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 형사처벌을 하는 거면 사법상 효로도 부정하고 아니고 근데 물론 다 인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받으려도 사법상 효로도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의뢰인이 어떤 걸 가지고 와고 내가 변호사라면 이런 식의 주장들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. 상대방의 주장이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 갠점에서 어떤 것이 범죄 효로 부인해야 된다. 그러면 혹시 이게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이 판례는 그런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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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